마법의 주문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자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는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불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